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. 채널 멤버십을 만들게 됐습니다. 회원 전용 콘텐츠로 기초부터 고급까지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홍보 강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분명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. 가입 기간에 따라 변하는 당근 배지, 댓글창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, 그리고 최소 하루 전에 제 영상을 미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미리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 가입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세요. 항상 제 채널을 방문해서 제 영상도 봐주시고 여러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김성배였습니다.